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이로써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은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일찍 퇴근하시죠. 그럼 오늘 일자로 사직소수리 부탁드립니다. 네? 그, 어, 조 팀장님 그건 이미 제가. 그건 의장님 의견이셨고 사직소에 대한 제 의지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. 아니.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의장님 곁에 남았었고 이제 다 끝났으니 수순대로 저도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. 조 팀장님,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갑자기 무슨 옷을 산다고 해? 조만간 인터뷰 요청 세도할 것 같아서요. 그냥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뭘. 근데 김민규요, 반전 매력 있지 않습니까? 집에서 볼 땐 마냥 동생 같더니 회사에서 보니까 카리스마가 의장이, 괜히 의장이 아닌가 봅니다. 승부사 기질도 세고. 난? 박사님 워낙 익숙하니까 반전은 없죠. 왜? 우리 사귈래요? 뭐, 뭐, 뭐? 아, 언제까지 그렇게 볼 거야? 저 봐주실 때까지요. 자, 봤다. 됐냐? 우리 사귈래요? 왜 웃습니까? 가자. 박사님, 대답 안 하십니까? 추워.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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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